그러면 이번에는 누구? 세라. 세라 언니. 세라, 세라. 보여줘. 떨리지? 보여줘. 어떡해. 내가 또 떨려. 제가 트로트를 못 해요. 제가 흥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트로트에 필요한 뭔가 스킬 그리고 표현력이 저한테 없는 사람이라고. 없지 않나. 그대 곁에 내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당신을 막겨 운어줘 오! 역시. 정말 잘 어울려요. 그 스포아도 정말 잘하셨어요. 트로트의 가장 또 중요한 점 중에 포인트 하나가 꼭 앞부분에서 쉬었다가 이걸 몰아가야 되는 거죠.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. 당신이 불길이 흥흥흥흥의 영혼은 일어나서